세월호 mesma 정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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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 정상 택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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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지루 이래서 사무실 운영도 못해 또 이래서 사무실 운영도 못해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서 큰일들 하시겠어? 인내심! 아! 인내심에 다 한계가 있어, 이 새끼야. 약공자가 차에 치여서 사망했다고요. 같은 교육원 출신들이 차에 치여서 죽었죠. 어머나 세상에 다 떨어져서 죽었어! 이건 살인사건이야. 그거 참 무시무시하네요. 뺑송이 사고의 자살. 분명히 뭔가 있어요. 등록 없이 판단하기는 일러. 아, 이렇게 단서가 많은데, 감정 맞어? 아, 이럴거면 택시가 운전해,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저놈, 저놈! 이 새끼야! 저 덕해를 울릴 수 있어! 내가! 역사적인 비제사건을 어떻게 할게요.